디라라라 으어어어어어어열 구덕강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핵의 핵 아이가 핵 방이이다 꽁짜렸네 허 이 새 cy 핵이야? 진짠! 지빵이 아까 꼴짜던 앤데 고 이 새끼 핵이야 진짜? 핵 아닌데? 이 새끼 진짜 핵이야 야 이 끙끙 이 새끼야 와 와 진짜 있으네 의의가 없네 야 진짜 이겼어 저 핵이랑 같이 한거였어 이때까지? 오케이 핵 잡아보겠습니다 나 아나템스 타야겠다 안되겠다 핵이니까 핵이랑 게임하고 있었네 와 와 미치 형 태칸 별거 아니네 이 집 의의가 없네 와 야 야 이 끙끙아 오케이 5선가자 넵 내가 고른다 어 5선 간다 2차 삭제이라고 오오오 이어 이겨볼께여 으응 이어 디쿠리 응 아니야 응 여기서부터 핵 못써 자 미드 1대1 쓰십시오 새끼 못따라온다 디쿠리 디쿠리 뭐하냐 이제 여기서 날라오겠지 잘 봐라 3 2 1 날라와서 꼬라받기 응 빠지기 날라와서 꼬라받기 날라와서 꼬라받기 날라가는거 무슨 로케트냐 여기서 막차면 날라갈거같은데 오 오 쪘다 이걸 응 이겼어 응 쓰고 오 으잉 된다맞네 좋아요 승 4라인의 최고 일도 마무리하고 끙끙이 진행이 좋아요 안된다 안된다 그것만 된다 핵 좀 더 기능 갖고인데 장난하나 날아갔어 무조건 스피드만 쓰면 되는줄 아냐 잘 봐라 얘들아 여기 여기 날라간다 3 2 1 3 2 1 여기까지 안날라와? 3 2 1 어디가냐 앙 개꿀띠 앙 개꿀띠 앙 개꿀띠 뭐하냐 뭐해 기름넣냐 뭐해 거기서 왜 안오보 기름넣냐 3 2 1 안날라가네 날아온다이 1 2 3 1 2 2 2 1 2 2 2 2 2 3 2 3 3 2 2 2 2 2 2 3 오 잠깐만 설마 이걸? 오게 장난치면 안된다 이제 마지막에 왜냐면 쟤가 속도 한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나 지금 바람은 설재당한데 이거다 . 우와!! 내가 날라오는거 맞네 이렇게? 어 게 깜짝 놀랬어 우와 깜짝 놀랬어 별 것 없네 뭐 자,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덤벼라 끙끙이 와 돌체무송 돌체무송 하나 둘 셋 안오네 응 타이머팅모드 잘 봐라 얘들아 여기서 저기서 날라올거다 해칸스럽게 3,2,1 호잇 거기서 덤벼나가 올걸 하나 둘 셋 온다이 뭐하냐 뭐하세요 형님 카트 떡상에서 유비와 복귀 유저들이 많은데 카트차 순위 매겨서 올리는게 어떠냐고 뭐 근데 차 순위가 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뭐 일대장은 당연히 부시게 오 굿 근데 쟤 왜 안오냐 뭐하세요 보이지 않냐 희망주기 겜베인 희망주기 겜베인 희망주기 겜베인 희망주기 겜베인 희망주기 겜베인 왜 안오냐 달리고 있냐 다 커 들어가자 위험하다 위험하다 쟤 보이면 로켓으로 남아온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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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날라간거 없어 퍽퍽이의 힘이다이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와 안빠진다 안빠진다 오오오오오 쟤 뭐야 오 개 아프네 하나 둘 셋 날라오네 승 Raz 싱건 1 힛고기 와 일부러 날릴라고 하네 스피드로 그러면 내가 여기 서있어줄게 하나 둘 셋 뽕 야 지겠는데 이거? 안 돼 아이 고가 오바잖아 깔끔하게 남자답게 쇼부 봐가지고 동화 좋다 핵쓰기 좋은 맵 공룡 타줄게 공룡 오케이 뭐냐 쟤 왜 튕겼냐 방안만 도망갔는데 얘들아 뭐야 쟤 정지먹은거 아니야 얘들아 정지먹은거 아니에요 야 실시간 정지냐 이거 설마 초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와 뭐야 뭔데 야이 야이 야 반칙 반칙 반칙이다 와 와 이거 뭐 거의 뒤에다가 그 뒤에다가 타이어 타이어 끌고 다니는 느낌인데 와 이 새끼 이거 끙끙이 새끼 뒤에서 끙끙대고 있어 뒤에서 끙끙대는거 부서 thats 양상 어흑 어이가 없네 야 근데 안날라간데 이거 신기하네 왜 안날라가요 이제 나와 이 끙끙이 새끼야 반칙을 하냐? 반칙을 하냐? 허허 와 반칙하네 새끼 이거 못된 것만 배워서 어? 나와! 와 3 2 1 자 광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뭐하냐? 길 보고 날리는거 맞아? 와 날릴라 그러네 아 유튜브 영상 올려야 되겠다 이거 유화각이다 각 아닙니까 응 빠지고 재가고 뭐야 야 똑디네 지름길 안타는걸 택하네 텀베라 끙끙이 텀베라 끙끙이 텀베라 끙끙이 3 2 1 마무리 됐네 맞네 좋아요 승규 살아있네 최고 1도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마치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규어어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어? 지금 떡 싸가고 있는 카트가 어? 방해된다 인마 뭐야 이거 13일에 대교물 피치 맞습니다 폭주 속도 봐라 와 미친 크 이거 뭐 비행기 제트기 엔진이네 제트기 엔진 제특이 엔진이다 얘들아 오야 뭐 하늘로 날아간다 뭔데 대박 사건 오엄마 비행기 아니야 착각하지마 비행기 비행기 되고싶어하네 제특이야 5천까지 가냐 5천3백 비행기 눈치 본다 근데 내가 꼬리 낼거야 속도 올리거든 이럴 줄 알고 내가 꼬리 냈지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뭐야 계속 간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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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많은데 14,351 13,351 14,351 14,351 5,351 5,35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